이번 시간에는 건물 2부입니다. 이건 우리가 재고 자산, 건물 2부는 유형 자산, 기타 이게 무형 자산이죠. 무형 자산하고 투자 부동산, 제가 이 부동산입니다. 기타로 분류한 것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아셨죠? 고려하시고. 아무튼 이 부분,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최근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유형 자산. 건물이다. 유형 자산이라고 그랬죠. 유형 자산하는 것은 형태가 있는 거다. 형태가 있는 자산. 형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형태가 있는 거라고 말하면 건물이죠. 대표가 건물, 토지 이런 거죠.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기계, 항공기, 비품 등등. 이런 자산들이다. 이런 자산들인데 이 자산은 특징이 뭐죠? 시간이 경과하면 그 가치가 점점 감소합니다.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감가상각비라 합니다. 그럼 여기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를 딱 잡으셔야 되죠. 그렇죠?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처분손익, 평가손익. 외상에서는 대손액이와 음할인. 상품에서는 이익 구하는 거. 그렇죠? 기말제고 구하는 건데 이익 구하는 거 T계정 두 개. 기말제고에서는 첫 번째 선입선출법 이동총. 그리고 하나 더 뭐 있더라?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핵심. 아셨죠? 그럼 건물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감가상각비. 아셨죠? 그럼 우리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 감소되지 않는 게 있다. 즉 감가상각 제외의 자산이 있다. 뭐죠? 땅, 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상가 안 합니다. 비상각 자산이다. 비상각. 아셨죠? 비상각 자산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유행자산 파티에 오게 되면은 핵심 자산을 취득하고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어느 시점에 팔죠? 취득 보유 처분. 그렇죠? 건물 하나 샀다 또는 신축했다가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팔게 된다. 그렇죠? 처분. 그럼 이 경우에죠? 그럼 여기 우리가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 취득원가. 그렇죠? 물론 취득시에 직접 소유하는 비용 있죠. 그렇죠? 이런 비용을 원가에 포함합니다. 알겠죠? 취득신호 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유 바로 12월 31일 날 결산대죠. 그렇죠? 이 결산대 행하는 게 뭐죠? 그렇죠? 감가상각피 아셨죠?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얼마냐 알아보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감가상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수리학이죠. 수선비 이거 처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유행자산에서는 딱 네 파트 크게 나누면은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수선비 그리고 처분 손익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감가상각비 해서 얼마에 팔았다 처분 손익 계산하는 거죠. 아셨죠? 이런 문제 그럼 크게 우리가 이 네 가지 파트인데 여기에서 주로 계산 문제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주로 말하면은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수선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가 그렇죠? 수리했죠. 그런데 수리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자산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런 지출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에 일합니다. 돈이 조금 더 갔습니다. 비용 처리합니다. 그런 거는 수익적 지출 아셨죠? 그렇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유행자산에서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감가상업이부모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계 하나 샀습니다. 10만원에 이 치도원가는 10만원 잔종가치는 많은 내용연수는 10년 그랬습니다. 자 이때 그럼 10만원 주고 샀다는 것은 알 수 있고 내용연수가 10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수명이 10년 10년 사용하셔도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0년 지나면은 이게 연기가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까? 아니죠. 10년이 지나고 나면 기계가 고물이 되어 있겠죠. 고물 쓸모는 없다 하더라도 고물값이 있잖아요. 고물값 그게 잔종가치입니다. 보통 이 잔종가치는 원가의 10% 정도 해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런 치덕원가 잔종가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는 기계를 내가 치덕하여 4년 후에 이것을 7만원에 팔았다. 이때 그러면은 팔고 손해봤습니까? 이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기계를 10만원 주고 샀다가 4년 후에 7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10만원 주고 샀다가 7만원에 팔았으면 손해봤죠. 그런데 그 4년 동안 뭐가 있죠? 그렇죠. 감가 삼각비가 있잖아. 그렇죠? 감가 삼각비가 얼마든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0년이 10만원인데 그렇죠? 가치 감수 안 되잖아. 많은 남아 있으니까 10년 동안의 가치는 얼마가 감수됩니까? 9만원 감소 그렇죠? 9만원 그게 10년간 나누어 준다면 1년에 감가 삼각비 그 1년에 감가 삼각비라 합니다. 알겠죠? 그 1년에 감가 삼각비가 얼마 될까요? 1년에 9천원이지. 그죠? 9만원 10으로 나누니까 9천원이잖아. 그죠? 이게 4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4년. 그럼 1년에 9천원씩 4년이 지났다면 3만6천원이죠. 이 금액을 우리는 감가 삼각 누개라 이랍니다. 누개 1년에 9천원씩 4년이면 3만6천원이잖아. 그죠? 누개 감가 누개라 이랬죠. 우리가 주로 보통 감가 누개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봅시다. 1년에 감가 삼각비가 9천원인데 4년이 지났다면 3만6천원 감가 됐습니다. 그럼 4년 후에 이 기계의 장부는 지금 장부상에 잔액이 얼마 남아있을까요? 장부 잔액은? 장부상에. 우리 장부를 하면 이게 치대 원가가 장부입니다. 알겠죠? 10만원 주고 샀을 때 장부에 10만원을 기록하잖아요. 그게 장부 금액입니다. 그럼 10만원짜리 중에서 가치 감소가 3만6천원 되었으니까 그럼 장부 얼마 남아있겠죠? 그렇죠? 6만4천원 남아있죠? 여기까지 알겠죠? 어떤 분은 여기다가 만원 빼라고 생각하면 빼면 안됩니다. 이거는 일단 이게 장부금이잖아요. 치대 원가에서 그렇죠? 요걸 장부 나왔다. 그렇죠? 이걸 1에 팔았다 이 말이죠? 아 6만4천원짜리 7만원에 팔았다 이익받잖아 얼마 6천원 우리가 이익은 뿔하고서 나타냅니다. 답 6천원이다. 아셨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1년에 6,9천원씩 매년 9천원씩 4년이니까 3,6천원이다. 그죠? 매년 똑같은 금위로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정액법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죠? 보세요. 이런 문제 나왔다. 보세요. 그럼 이 치대 원가에다 지덕 원가에다가 감과 누게 이게 10만원입니다. 그죠? 이 감과 누게를 빼면은 이게 뭐가 된다? 그렇죠. 장보금에 이걸 팔았다. 처분 7만원에 팔았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이 금액 구하는 거죠. 이거 이걸 우리가 계산하면 이게 감과 상입이잖아. 그죠? 물론 이 금액에서 6만 3만천원 나왔죠. 그죠? 이게 6만4천원 이게 3만천원 나와서 이게 6만4천원 되죠. 그죠? 이걸 이렇게 팔았으니까 이익이 6천원이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감과 상입이 문제 나오면 항상 모양을 이렇게 만듭니다. 봤었죠? 만들어서 치덕, 감루, 장부, 처분 이거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이것만 계산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 금액을 계산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3만6천원 금액을 계산하는데 그럼 감과 상입 방법이 하나밖에 없느냐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감과 상입 방법을 갖다가 정해법만 하세요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똑같은 것만 들다 보면 어떤 물건 즉 말해서 그죠? 어떤 자산은 그게 또 편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계 같은 거는 그죠? 사용함으로써 점점 마모가 많이 되잖아. 그죠? 그런 거는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초기에 많이 떨어지고 겉에 가서 좀 적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죠? 기업마다 이런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기업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기업은 유리하고 어떤 기업은 분리하면 안 되겠죠? 공평이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너희 기업에서 알아서 선택해라. 너희 편한 거 선택하고 그거 선택하면 다른 거 바꾸지 말고 계속 그걸로 해라. 아셨죠? 항상 우리는 선택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선택하면 딱 발목이 잡히죠. 그죠? 한 번 선택하면 계속 해야 돼요. 계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회계의 원리 법칙입니다. 그럼 그럼 이제 법에서 우리가 주어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감가상가하는 방법 이 방법이 있다. 그죠? 방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슨 법? 정액법이다. 정액법 또 있습니다. 정율법도 있다. 이중체감법도 있습니다.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 그것도 연수학개법 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수학개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이라는 방법도 있다. 이거 외에도 또 폐기법 갱신법이 있는데 등등이 있습니다. 종합성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시험에도 이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이거 세 개는 금액이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커져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체감잔액법 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점점 감소한다 이래서 체감잔액법 이라 하기도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방법은 크게 꼽으려면 세 가지다. 그죠? 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인데 체감잔액법 속에 세 가지 있다. 그죠?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이 방법들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는 이게 월등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액법 그리고 이등이 이겁니다. 연수합계법 각각 이것도 두 번 이것도 두 번 이것도 두 번씩 나왔죠. 그죠? 각각 시험에 다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해서 알고 적게 나오고 해서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감각 생각은 이런 거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본 털을 알았습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가 먼저 정액법을 가지고 강화사 하는 이것 좀 연습하고 기별을 잡고 나서 방법들을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연습 좀 하겠습니다. 책 한번 보세요. 관과 삼각 방법을 하기 전에 우리 시험에 정액법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부분을 기출 및 예상 문제입니다. 기출 및 예상 문제 제가 문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기출 및 예상 문제 조금 뒤로 넘겨보세요. 32번부터 보겠습니다. 32번 찾았습니까? 시험에 나왔던 문제 몇 문제 우리 먼저 기본 털을 잡아야 되는 거죠? 32번부터 풀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32번 찾았습니까? 기계를 1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과 관련 비용 2만원 투입되었고 내용요소는 10년 잔존가치는 10%다. 2년 후에 1년 1월 1일에 샀다가 3년 하면 2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 기계를 80만원에 팔았다. 처분손이 얼마고 물었으면 그럼 육여서 나왔다. 그죠? 강과 사회 빙니다. 뭐 이름 안 들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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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그죠? 이걸 팔았다. 이겁니다. 기본 모양은 이거다. 기본형 취득 간노 장부 처분 아셨죠? 얼마주고 샀습니까? 100만원 아닙니다. 얼마? 그렇죠. 120만원 왜? 그 비용은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죠? 비용 포함 120만원 이걸 얼마에 팔았습니까? 80만원에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80만원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죠? 강과 누계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되죠? 무슨 법이죠? 정액법 정액법은 알겠죠? 정액법 방금 해봤잖아요. 그죠? 정액법은 이거 빼고 나누면 됩니다. 알겠죠? 치드원가 마이너스 이거 빼고 나누기 이렇게 아시겠죠? 공식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정액법은 치드원가 마이너스 잔종가치 그거 나누기 내용연수 아시겠죠?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치드원가 120만원 잔종가치는 10% 그랬죠? 그죠? 12만원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10년 그죠? 10년이다. 그렇죠? 10년 그럼 1년 감가 상값비가 얼마죠? 1년에 이게 지금 120만원이면 108,000원에 108,000원에 10만 8,000원에 그죠? 1년에 감가 상값비가 10만 8,000원이다 이겁니다. 1년에 그럼 1년에 10만 8,000원인데 여기 몇 년 지났습니까? 1년에 10만 8,000원인데 지금 1년도 1월 1일에 샀다가 3년도 1월 1일에 팔았으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2년 지났다 얼마죠? 21만 6,000원 그렇죠? 아 감가 무게는 21만 6,000원이구나 됐죠? 그러면 지도원가에다가 감가 무게를 빼니까 얼마? 98,000원이다 이걸 1일에 팔았습니다 손해받네 얼마? 예 18,000원 손실 답이다 그죠? 18,000원 손해받다 이 되죠? 그죠? 다음 이번에 37번 3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풀어봅니다 3원 건설회사가 40만원에 지득한 건설장비를 15만원에 팔았답니다 이걸 청해법으로 상가한다면 처분소리가 얼마냐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이 해볼게요 치더원가 강가 무게 장부자래 이걸 팔았다 그죠? 처분 그럼 그럼 이 문제에서 치득 원가가 얼마냐 하면 40만원에 치득했다 40만원에 치득했다가 이걸 얼마에 팔았습니까? 15만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처분소는 얼마냐 그럼 여기 나와있는 감가 누개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감가 누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청해법이니까 치더원가 40만원 잔종가치 4만원 나누기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4년입니다 그죠? 4년 그럼 이게 빼니까 36만원을 사하니까 4, 9, 36 9만원 나오네요 그죠? 1년에 9만원 감가 상갑비 입니다 아셨죠? 1년에 9만원인데 기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1월 1일 1월 1일 치득했다가 3월 6월 말입니다 1년 2년 3년차 6월 30일 2년하고 6개월 입니다 2년 6개월 입니다 2.6 하면 안됩니다 2.5 6개월 하는 것은 1년은 몇 개월이죠? 12개월이잖아 0.5 입니다 2.5 기억합시다 알겠죠? 6개월 계산할 때는 2년 6개월 하면 2.5 3년 6개월 하면 3.5 아셨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죠? 계산하니까 22만 5천원 강과 누개는 22만 5천원 이다 22만 5천원 그럼 빼고 나니까 장부 잔액은 17만 5천원 넣어내 그죠? 이거 빼니까 이게 암산 안되면 계산기로 하세요 이런거는 조금 하다보면 끝에는 10만 들어줍니다 9만 들어주면 되죠? 3하고 이렇게 하면 이걸 1회파로 이것도 손해받네 얼마 2만 5천원 손해받다 손실 2만 5천원 하시겠습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증애법이 아니고 그죠? 또 이런 방법 나오겠죠? 그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해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는 항상 한 발자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 걸어 나가면 됩니다 아셨죠? 빨리 띨락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나가시면 되니까 항상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예습은 할 필요 없고 복습만 복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복습 꼭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8번 38번 1년도 7월 1일에 기계를 80만원에 매입했고 내용은 10년이다 잔존가치는 10% 강가상하고 있다 그죠? 이걸 60만원에 팔았다 처음에 얼마고 마상칫이죠 그죠?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건 전부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도원가 강가 누구게 그리고 장구 잔액이죠 이걸 얼마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80만원에 지득했습니다 먼저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80만원 지득했다가 얼마에 팔았죠? 65만원에 팔았다 이 문제잖아 그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강가상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정액법입니다 그죠? 지도원가 80만원에서 잔존가치는 10%죠 10%면 8만원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내용 연수는 몇 년이죠? 10년이네요 그죠? 72만원을 10으로 나누니까 72,000원 1년에 72,000원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1년에 72,000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자 2001년 연도를 잘 보세요 2001년 7월 1일에 시작했다가 2004년 12월 말입니다 2002년 7월 1일 2002년 7월 1일 2003년 7월 1일 2004년 7일하고 4년 5개월 지난 맞습니까? 2,3,4 아니 3년 5개월이네 3년 6개월 3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3.5 3년 6개월입니다 3.5 아셨죠? 1년에 72,000원씩 3년 6개월 3.5 얼마죠? 252,000원 요거 계산하면 252,000원입니다 아셨죠? 그럼 장부자리가 얼마? 54,8,000원 이걸 1에 팔아서 하니까 이번에 2반네 그죠? 남았습니다 얼마가 10,2,000원 여러분들 이 정도 계산하셨으면 잘하는 겁니다 알겠죠? 유형자산에서 50% 벌써 땄습니다 50점 그럼 이거 조금 더 추가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정률법 이중체관법 또 연수학 이런 거 조금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하시면 되고 강가상의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강가상의 비와 처분손이 방법만 추가하면 끝나버리죠 이거 끝나고 나면 다 주무죠 그죠? 이론 좀 알아보고 지도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수선배 알아보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자산이 끝나고 지금까지 해당한 부분이 우리 전체 회계원리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할만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0%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 시간은 50% 넘는다 아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반복 말씀드립니다 저만 제 하는 말대로 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은 수업시간에 요거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연습장과 계산계 가져오시고 수업시간에 같이 풀어보고 꼭 집에 가시고 반복 좀 한번 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또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지만 다른 문제 아직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초가 아직까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문제 제가 풀어내는 문제만 자꾸 반복해서 푸세요 알겠죠? 문제는 앞으로 많이 풀 시간이 있습니다 기본만 돼 있으면 문제는 얼마지 많이 풀 수 있잖아요 문제 우리가 기본만 돼 있으면 전부 문제 보면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숫자 알겠죠? 이거 똑같은 80만원 아니고 90만원 나왔다 다른 문제 아니잖아 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자 알겠죠? 우리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기본을 알았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방법들 있죠? 연수합계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중체관법 정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지도분가와 기타 수선비 관계를 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유행자산을 건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